어느 추운 저녁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가인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낯선 남자가 그녀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송가인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 극도로 당황하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식당의 주인이라고 한다. 이번 재회는 송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오랜 친구의 배려와 우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된 kbs의 트롯 요술단에서는 송가인이 무대에 올라 또 한 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참가자 한강과 서시는 뛰어난 외모와 무대 매너로 눈길을 끌었다. 송가인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두 사건은 송가인의 일상과 무대 위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무대 대회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친구와의 재회가 주는 훈훈함과 감동 그리고 무대 위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송가인의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송가인은 카사노바를 선곡해 매력적인 보이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숨길 수 없는 열정이 폭발하며 모두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다. 또한 창밖에 여자를 열창해 애절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음 무대에서는 에셋 리얼을 선곡해 신스탄과의 스페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는데 파워풀한 보컬과 감성적인 보이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지향성은 물레방아가 돌다를 선곡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 왕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전설을 써나가는 송가인이 5월 5일 방송되는 트롯 요술단에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방송 중에도 그녀의 프로페셔널함과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사진촬영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보 촬영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화보 촬영 중인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그녀는 허브를 손에 들고 우아함과 파리지행 스타일을 물씬 풍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송가인은 무대는 물론 화보에서도 남다른 카리스마와 노련함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오늘은 황금빛이라는 글과 함께 밝은 모습의 사진 두 장을 게재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그녀는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다. 송가인은 kbs의 트롯 마법유랑단 등 예능에도 출연해 예능인으로서의 다재다능함과 매력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그녀는 트로트 여신의 카리스마로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그녀는 kbs 이티비트로 전국체전에서 전라도 코치로 활약하며 팀 동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리더로서의 열정을 드러냈다. 그녀의 지도 하에 참가자들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첫 단독 콘서트 송가인 더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상적인 매력과 가창력을 선보이며 유명세를 타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송가인은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개성과 프로페셔널함을 계속 강조했다. 팬들은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송가인은 모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